스케줄은요 4성 5성 합성 10연타구요 그리고 루미뽑기 4연타 크네요 자 이번 스케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성 합성 먼저 갈게요 자 라쿤이랑 레오 먼저 갑니다 라쿤 레오 레오 라쿤 4성 합성 출발합니다 레오랑 라쿤이에요 자 2영지 대빵 3영지 대빵이 자 첫판은 여러분들 진화하고 시작하는거지 항상 첫판은 진화 먼저 예 진화 먼저 시작하네요 음 라쿤 자 2영지 대장 3영지 대장 2영지 대장 나오구요 자 바론 리키 리키 바론 4성은 누굽니까 바론이라 리키입니다 자 바론 리키 리키 바론 말파 자 아칸 아 아칸 자 해피강제 갑니다 이제 나와야되요 해피 강제 강제 해피 뭐하나 안나옵니까 합성 갑니다 해피랑 강제 강제랑 해피 제발 게이후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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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네 이영지 대빵이랑 사명지 대빵 여기 또있어 자 설마 이번에도 라쿤 아니겠죠 자 이영지 대빵 사명지 대빵 합성 갑니다 진화하면 안돼요 진짜로 죽는다 진짜 자 라쿨 레오 레오라쿨 리 나 평타로 봅니다 리 나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엘린 카이 엘린 카이 카이 엘린 합성 누굽니까 자 엘린이랑 카이 누굴까요 엘린 카이 아수라 네 이것도 일단 평타로 봅니다 네 보스전에 필요하죠 공성전 보통이랑이요 자 아수라 평타로 봅니다 자 베인 말구요 알리랑 사라 아리스타 사라 오성 누굽니까 알리랑 사라 사라랑 알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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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칸 아칸 오성 아칸 아칸 누굽니까 자 아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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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경지 두마리하니까 유경지 대빵 나오네 아 유경지 대빵 아니지 깜짝이야 유경지인줄 알았네 자 클레오 오영지 대빵 9피 클로프 클로프 9피 5성 합성 갑니다 9피랑 클로프 클로프랑 9피 제발 자 클로프랑 9피 제발 와아 이제 라니야만 녹스 나오겠네 진짜 녹스 아 이빈 방정이잖아 왜 그런말하는거야 행복쿠키야아 야 행복쿠키야 뭐야아 행복쿠키야아 아아 아아 3대장 하나 오늘도 여지없이 3대장 무빙초심 살아있네요 라니야남았다고? 아 그런소리 하지마세요 무섭게 자 룩 레이 룩 레이 좋은거 나오게 바랍니다 룩이랑 레이 에스 파다 에스파다 정도는 일단 평타로 볼게요 레이드 애들 많이 나오네요 레이드에 필수입니다 에스파다는 뭐 괜찮아요 에스파다 괜찮고 자 그리고 좋은 용 좋은 용 용조래기 용조래기 마지막입니다 5성 합성 갑니다 용이랑 조래기 조래기랑 용 레이드 힐러 20대 힐러 카론까지 레이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드 애들 많이 나오네요 네 카론 평타로 봅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루비뽑기 4연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루비뽑기 이번에 4연타인데요 와 루비뽑기에서 뭐 하나 나왔으면 정말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루비뽑기 먼저 출발합니다 자 첫번째 루비뽑기 쓰리 투 자 첫번째 루비뽑기 자 렉이걸리는데요 좋은거 나온다는 신호이시어 자 첫판에 확인! 첫번째부터 확인 갑니다 설마 5개인데 여러분 총 6개인데 뭐 하나 안나오겠나 가자 첫번째는 무빙 액! 다시한번 레이브 레이브 합성하자마자 다시한번 레이브 나와주네요 네 두번째 갑니다 오픈 백뇽 세번째 넉넉하네 세번째 고위 자 네번째 제이브 짝퉁 실비야 다섯번째 아, 존경대상 뭔데? 다섯번째 담같은 아수라 마지막은요 누군데요 이장 마무리 자 역시 여러분들 양보다 지리죠 양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자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루비 뽑기 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루비 뽑기 자 일단 렉이 걸리기 시작했죠 이러면 좋은 거 나옵니다 자 많이 나와요 확인 자 콜카 한 개 두 개 오케이 일단 두 개 일단 양보다 지리니까요 괜찮습니다 두 개구요 첫 번째 카드부터 오픈 갑니다 베인 자 사형지 대빵 자 두 번째 카드 이코 머리가 살색 머리가 살색 우리 마지막 카드는 누굽니까 아 아 큰일 났는데 진짜 어 아 갈게요 다시 한 번 가자 세 번째 카드 가자 세 번째 루비 뽑기 가자 세 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이대로 파괴를 시킬지 아니면은 기적적으로 하나가 나올 수 있을지 자 골카 한 개네요 자 이번에는 한 개 네 이천 겸어서 다시 바뀌어야지 아 우리 대전님 첫 번째 카드 오픈 또 한 번 게이크 자 아까 게이크 합성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게이크 자 두 번째는요 아 아 아 아 클로 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 싫어요 겁나 많이 달리겠는데 어 유튜브 올리니까 이제 좋아요 안 누르고 사람들이 싫어요 누르던데 와 벌써 걱정이 난다 걱정이 된다 아 마지막 가자 마지막 루비 뽑기 갑니다 제발 좋은 거 나오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 파이팅하고 어 파이팅하자 파이팅 확인 골카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일단은 마지막에 어 계란인 줄 알았는데 세 개 다행입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 여기서 뽑아야 됩니다 갑시다 첫 번째 카드부터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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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나 오늘 뭐 어 방송하지마라고 어 진짜 왜그러는데 또 또 녹장구 녹스 아 사방 나올 거라메 두 번째 확인 샤워 세 번째는요 세라 세라 아 아 그나마 가장 상타가 세라라니 그나마 가장 상타가 세라 마지막 카드 확인 백각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수님 오늘도 미안해요 해보셔요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